부인의 기에 눌려 꼼짝 못하는 사또 옛날 어느 고울에 다소 유약한 원님이 살고 있었어요. 원은 태생이 소심한 자인데다가 처가의 도움으로 벼슬길에 오른 자인지라 언제나 처에게 꼼짝도 못하는 신세였어요. 아내와 합궁을 하는 날에도 잔뜩 주눅이 들어 구실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려운 사내였어요. 체격 또한 우람했던 그의 부인은 그런 남편을 늘 한심하게 생각하였어요. 사내란 자고로 위험이 있고 힘쓰는 일에 거침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서방님은 이리도 소심하고 유약하신 것입니까? 아내의 핀잔에 잔뜩 주눅이 든 사또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부인,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소이다. 너무 그리 타박하지 마시오. 자신의 아내에게도 꼼짝 못하는 그가 어찌 바깥일이라도 잘 해낼 수가 있었겠어요. 하루는 형리가 들어와서 한 여인의 죄상을 원에게 아뢰었어요. 아랫마을에 사는 여인이 남편을 때려서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고 하여 그 마을 사람들이 관가에 고소를 해왔사옵니다. 사또. 그 말을 들은 원은 마치 자신의 일인양 흥분하며 이야기하였어요. 모어라. 여인이 남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니. 참으로 고약하고 괴이한 일이로다. 속히 그 여인을 형틀에 올려 묻고 엄하게 매를 쳐서 문초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여인을 형틀에 묻고 신문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너는 어찌하여 강상의 법도를 어기고 하늘같은 지하비의 얼굴에 상처를 내었는고 사또의 물음의 여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호소하였어요. 사또나리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쇳내의 서방은 본처인 쇳내를 버려두고 돌보지 않은 채 오로지 기생첩에게만 빠져 살면서 쇳내를 박대하였나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왔기에 쇳내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꾸짖는 과정에서 자연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랑설레하며 다투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지 결코 상처를 내려고 해서 그리된 일이 아니옵니다. 여인의 호소를 들은 어는 자신의 일인양 엄숙한 어조로 꾸짖었어요. 죄인은 듣거라. 자고 이래로 음이 양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거늘. 너는 어찌 이 같은 법칙을 무시하고 마구 행동을 하였단 말이더냐. 내 너를 용서할 수가 없도다. 여봐라. 저 여인에게 강상을 어긴 죄를 물어 태형을 시행도록 하라. 관장이 판결을 내리자 포졸들이 곤장을 칠 준비를 하는데 옆에 엎드려 있던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리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내긴 하였어도 아내가 맞는 것을 참아보고만 있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원에게 아래였어요. 사또. 소인이 아랄 것이 있사옵니다. 소인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은 소인의 처가 때려서 그런 것이 아니옵고 소인이 철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옆에 있던 문짝이 쓰러지면서 소인의 머리를 덮쳐 그리댄 것이오니 꼭 제 아내의 탓이라고만 할 수가 없사옵니다. 선처를 바라나이다. 남편이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변호하자 원은 잠시 망설이며 형을 집행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원의 호랑이 같은 부인이 그 과정을 창틈으로 지켜보다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세상 천하의 남편이 기생첩에게 혹하여 본처를 돌보지 않고 고생을 시켰으니 그 아내가 남편을 때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늘 소위 수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판결을 내리다니 통탄스러워 땅을 칠 노릇이로다. 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과격하던지 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훤히 듣고 가슴을 졸이게 되었어요. 이에 원은 잔뜩 놀라 주눅이 들어 형니를 불렀어요. 여봐라. 형니는 듣거라. 매를 치라는 명은 거두고 형틀에 묶여있는 여인을 풀어주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거라. 말을 마친 원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만약 이 판결을 시행하여 여인에게 엄한 벌을 내린다면 필시 우리 집 문짝도 넘어져 내 얼굴도 온전치 못하리로다. 하고 말하니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고 웃음을 참았다고 하네요. 그 시대에도 여성의 힘이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네요. 마누라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죠?